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현역에 있으면서 5도 2촌 형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장면도 눈에 자주 띕니다. 사람마다 소신이나 인생관이 천차만별이죠? 따라서 귀농이나 귀촌을 추구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농이란?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촌이란? 시골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타지에 나가 살다가 부모님 사시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귀가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귀촌인들이 모두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농은 귀촌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귀농 귀촌에 관심이 생기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별 취향이나 여건에 따라 귀촌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나 동기는 다를 수 있겠죠? 참고로 류가이버는 시골 출신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면 단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도청 소재지를 거쳐 수도권 지역에서 30년 정도를 보냈고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50대 초반부터는 시골살이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이 생겼던 기억입니다. 이 관심의 바탕에는 류시완님이 번역한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의 자연 속 친환경 삶을 기록한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막연한 상상일 수도 있겠죠? 사실 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미지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어느 시점에 귀촌을 단행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이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누기 마련이죠.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의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귀농 귀촌 역시 만족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시의 아파트만큼 편한 공간이 없을 겁니다. 현관문만 닫고 들어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죠? 도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편리한 공간을 떠나서 시골살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귀촌 유형으로는 농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순히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편하기로 치자면 시골살이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머무는 지역을 예로 들자면 24시 편의점이 없습니다. 면 소재지에 있던 중학교는 이미 폐교된 상태죠. 면 다니지만 파출소도 없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순찰차만 주기적으로 오가는 패턴입니다. 우체국은 오후에만 문을 엽니다. 도시로 나가는 직행버스도 없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시내버스가 몇 번 들어오는 정도고요. 단양에서 농어촌버스도 몇 번 들어오긴 합니다. 동네 슈퍼는 9시 무렵에 문을 닫습니다. 면 소재지이지만 의원도 없고요.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단양이든 영월이든 제천이든 자동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나가야 하죠. 보건지소는 요일별로 제한적인 근무를 합니다. 게다가 약국마저도 없군요. 택시가 필요하면 콜을 불러야 합니다. 해가 진 다음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엔 사람 구경하기가 무척 힘든 편이죠. 시골 인구는 이미 노령화가 한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귀촌 인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시골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촌을 단행한 이유겠죠? 앞서 나열한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일 경우에는 귀촌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과학교사 출신 초보농부 류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귀농귀촌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귀농귀촌이나 주말농장 또는 텃밭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